오늘 기가 막힌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 차를 열흘 전에 여기 보이는 다리 뒤쪽에 샤아놨습니다 그때 당시는 여기 하천변 축제한다고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됐대요 이것도 뭣도 모르고 샤아놨고 일주일 지나니깐 오 차로 오늘 다섯걸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제가 올 수도 없는 형편이라서 키를 갖고 그 아는 후배한테 보냈어요 후배가 일요일날 여기 와서 제 차를 옮긴다고 하는데 여기 쭉 보면 자기 차를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막 성질을 부래요 아 돈을 얼마 번다고 주차를 제대로 안해놨고 자기가 속색이냐 이 카드니 그래서 어제 달래서 이쪽으로 옮기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가 또 주차가 검지군이 다음으로 이걸 반대편으로 옮기면 이렇게 빠집니다 다시 네 에서를 씌워서